아이쿠! 큰일이지마! 올려! 올려! 큰일! 큰일! 너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야! 아이고! 진짜... 괜찮아? 늦었네? 아... 선배가 여길 왜... 경비 내가 불렀어 아... 그렇게 적정선에서 멈췄어야지 전 정말 설이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? 네 선배? 네? 너 진짜 안 되겠다. 부탁은 들어줄게요. 하지만 여기까지야. 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. 다시 내 눈에 띄지 마. 다시 내 눈에 띄지 마. 아무튼 이제 볼장 다 받고 완전 떠야겠다. 여기 있었네? 어? 어? 야! 아! 나와 나와 나와! 아! 빨리 빨리 빨리! 하여간 이해가 안 돼. 야! 어! 왜 이런 놈들이 이 사회에 멀쩡히 입힌 건지. 잘 어울리네. 이 새끼야. 아퍼? 아까 네가 설이한테 했던 짓인데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야. 내가 예언 하나 해줄걸? 앞으로 네 곁에 아무도 안 나올걸? 분명히 그 기집에서 너한테 등 돌리는 날이 있을 거다. 아 아파. 아 아파. 어차피 속옷이나 훔치는 소원. 그만 그만. vas Mt д 오늘도 나한테 어 따라했니 뭐니 헛소리 하나 주보자고. 지가 나를 따라했지 내가 언제지를 따라했다고 너무 사과도 안 받아주고 그런 거야 진짜 좀 가운 게 나이 들었어 민수였구나 뒷모습만 보고 설인 줄 알았네 귀엽네 인형 남자친구랑 맞춘 거야? 네? 애들이 너 남자친구 생겼다고 그러던데 아.. 네 손민수 아무리 흉내내고 발버둥 쳐도 똑같이 될 순 없지 너도 이미 깨닫고 있지 않아? 그게 지금 무슨 말.. 그것도 모를 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텐데 아 심절 profitability ? 저거 지금 유잉 선배 맞아? 보내준 자료들 잘 봤어 특히 테리폭스는 시각이 참신하고 좋더라 그거 선배가 알려준 조이 캠퍼스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 잘 참고해서 PPT 한번 만들어봐 설마 다 알면서 알면서 나한테 홍설 거 준 거야? 유정 선배가 나한테 왜?